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2월 2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안의 하재는 단연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 입문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동훈이 과연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한동훈은 그냥 소모품으로 전락할 것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 한 번 함께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부분이고 또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논평이 다소 이렇게 논쟁적이다도 저 양반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러면 조금 불편함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불편함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이제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뭐 어떻든 간에 아이들도 잘 크고 뭐 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아마 인생에서 아주 뼈아픈 그런 실패나 실수 같은 게 상당히 적었을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제 사법고시도 쉽게 통과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머리가 좋기 때문에 사건 처리도 재빨랐으니까 윤 대통령을 큰 형님처럼 그렇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됐는데 아주 큰 그런 위기나 이런 부분에 빠져본 경험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소모품이 될 가능성도 높죠. 그냥 크리넥스처럼 사용하고 버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원로들이 이순신 장군이 12척 남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니까 그런 비유도 나오고 했는데 한 번 보시죠. 이순신처럼 배 12척이 남은 당이니까 여당 원로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지한다. 뭐 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식에 따라가지고 이제 원로들의 중의를 모아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대한민국의 원로들이라고 하지만 원로다운 원로가 상당히 더물지 않습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나이가 들었어도 다 자기의 앞길 다 재고 이야기를 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물지 않습니까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정치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원로답다는 이야기는 사심을 내려놓고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원로는 뭐 있겠죠 있는데 제가 3년 6개월간 지켜본 바에 따르면 가뭄에 콩나귀처럼 드문 같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이러면 찾아도 찾아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한국사회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힘의 상임고문단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순신처럼 배 10주척만 남은 당이니까 한동훈 구원투수가 해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당을 구해달라 여러분 한동훈 씨가 들어오면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2024년 총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또 한 그릇 나와서 선대위원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 그런 수사나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게 되면 2024년도 총선에 대해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소위 그 활력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 몇 달 남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한동훈 씨도 여러분들 잘못하면 크리넥스처럼 여러분들 그냥 버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 한국사회가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 좋은 말로 하면 낭만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썬소리를 하게 되면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당 원로들 가운데 대다수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아낄 이유가 없다. 그 위급한 상황이 뭐냐 이야기에요. 그거를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 원로란 사람들이 국민의 힘이 지금 직면한 위급한 상황에 대한 진단이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진단이 다르니까 해법도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전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날 신영균 명예회장께서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상임고문들이 좋은 자문을 해서 우리 국힘당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민의 힘이 어떻게 승리할 겁니까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바른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 힘이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국민의 힘이 한동훈이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열심히 뛰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핵심인 겁니다. 한동훈 씨는 정치판에 뛰어들므로서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과 함께 엮여서 그냥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 당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수록 해야 됩니다. 보수 색채가 강한 국민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그거는 당위고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위하고 여러분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거 하고 여러분들 마땅히 돌아가야 하는 것을 당위와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 뭡니까 밥숟가락 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 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장관이 당에서의 어떤 역할이든 잘해낼 것이라고 기대가 크다. 사람들이 너나 알 거 없이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감성적이고 전부 이렇게 낭만적입니다. 뭘 이렇게 전후를 따지거나 인과관계를 따져보거나 그런 게 참 드문 거죠. 이 당 원로들만 나무랄 게 아니고 댓글이 수백 개 들렸는데 쭉 읽어보니까 대부분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 당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투입돼서 당연히 나라를 구하고 당을 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한동훈 장관이 뭘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밤샘하면 나라를 구합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315명 쭉 보면 천부가 뭡니까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 당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화이팅 정신 승리 뭐 이런 겁니다. 민주당에게 한동훈이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거죠. 제가 좀 희망 고문에 여러분 동참한 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여기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선거는 책임이 따른다. 한동훈으로 이기면 대통령으로 직행하지만 한동훈으로 지면 그 이미지는 나락이다. 한동훈 본인에게도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실험이다. 잘 이겨내기를. 선거를 어떻게 이기노. 좀 투박한 경상도 말로 하면 너 그 선거를 어떻게 이기노. 정신체리라 이 인간들아. 그렇게 내가 투박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선거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지난 7년간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결정 안 해왔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다시 한 번 여러분들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맨 앞쪽이 2016년 20대 총선이지 않습니까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플러스 0.4 마이너스 0.3입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선거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작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차이값 문재인 플러스 7.1% 홍준표 마이너스 5.1% 안철수 여름 마이너스 2.몇 벌은 될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시도의회 광역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차이값 플러스 5.1%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4.9%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변한 거다. 2020년 4.1호 총선 더불어민주당 차이값 플러스 8.9%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7.9%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2016년 총선을 제외하고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의 정감작업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 사견입니까 이거는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가지고 간단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게 결론이 여러분들 이 그래프 결론이 여러분 뭡니까 이 결론이 그것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제외하고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부터 모든 공직선거는 통계학의 존립 근거가 되는 대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넘벌스 다시 하면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사전투표자 그룹과 당일투표자 그룹에 대해서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 대수의 법칙을 전면적으로 2017년 대선부터 모든 선거결과가 다 여러분들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당일투표는 모집단으로 나왔지만 사전투표는 누군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발표한 것이다 이걸 뜻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데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치러졌던 첫 번째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광역의회 대표의회 의원선거 구청시장 군수의회선거 구청장 시장 군수 의장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차이값이 구시군 의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우가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등장했던 윤 대통령이 등장했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모든 선거 시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의회 의원선거 광역의회 의원선거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됐던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모두가 다 뭡니까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감만 달려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 선거가 여러분 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해놨는지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 차익값 평균이 플러스 17.2%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차익값 평균이 김태우 후보가 마이너스 16.5%입니다. 이런데 한동훈이가 뭐라고요 국국의 난세의 영웅이 된다 이순신처럼 할 수 있다 난 조선사람들 진짜 대단합니다. 나는 그냥 조선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조선사람들은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교육을 받았지만 과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어 왔는데 뭘 누구 뭐 어떻게 이순신처럼 당을 구한다고 그냥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젊고 유능한 한동훈 장관을 무슨 모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 일어날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과학과는 거리가 먼 대단히 무속성이 강하고 대단히 여러분들 뭐죠 감정적이고 대단히 집단주의적 색칠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한동훈 씨는 그냥 소모품으로 쓰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감정을 이렇게 개입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왼쪽은 김태우 씨가 당선됐던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조작을 얼마나 여러분들 잘해놨는지 좌우가 똑같습니다. 훔친 것만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4.3% 더블당 플러스 4.3% 마이너스 4.8% 플러스 4.8% 후보가 2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훔친 표수하고 그다음에 더해 준 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한 거하고 플러스 처리한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후보가 3명이 아니고 2명만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2024년 보궐선거는 후보가 2명이 나왔지만 후보가 2명이 나왔습니까 어쨌든 이 경우는 사전 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이 아니고 사전 투표일을 뻥튀기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값이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는 안 합니다. 그러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김태우 씨가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좌우가 여러분들 2021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윤 대통령 하에서 치료진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입문 이게 구르고 사례네요. 여러분들 조작 안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와 교차하고 전라북도 남원 김제시 부안군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 조작 안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한동훈 씨가 소모품이 되든 아니면 구원투수가 되든 그거는 미래가 결정할 일이지만 논평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모두가 한쪽으로 다 쏠려 가지고 구원투수니 잘할 것이라니 이순신처럼 하면 될 거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정말 조선 큰일입니다. 이미 뭐죠 딱 그냥 틀이 정해진 상태에서 들어가면 꼼짝 달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하고 이런 선거라는 것이 거기서 뭐 한동훈이가 어떻게 운신의 폭을 누리겠습니까 한동훈이가 오든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오든 하방훈이 할머니가 오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이렇게 다 하면 뭐죠 지난번 6월 1일 강수구청장 선거는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15% 훔친 거 표수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7,225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7,225표를 더하기 처리해 가지고 14,430표 정도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다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다들 쇼 열심히 하는데 쇼라는 것이 항상 쇼로 끝나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진단하고 전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학의 힘이라는 것이 사실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숫자로 진단한 거거든요 숫자로 숫자만큼 정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